자, 오시는 분, 가시는 분, 해가 저벌었습니다. 귀여운 자제분들에게 인형들 사다주세요. 싸구려로 팝니다. 싸구려로 팔아요. 싸구려들 싸구려들입니다. 얼마나 토실도려입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지금 인형 꼬마들 선물로 사가시라고 말씀이죠. 아, 파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쁘죠? 네, 이뻅니다. 좀 보세요. 뜨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네. 인형은 꼭 되게 많아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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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이거 얼마가요? 네, 이거 천원되고 이거 2천원 되겠습니다. 그래요? 네네네네네네. 너무 비싼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니, 별 말씀 다하십니다. 지금 써 놔주세요. 네, 이거요. 천원짜리 좋죠. 이쁩니다. 이거 저 남자 꼬마한테 주면 참 좋아하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에헤, 이제 마수거리 했구나. 오늘 장사 잘 된다. 자, 오다가다 이제. 저 이걸 사갔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눈이 한쪽만 감기네요 한쪽은 뜨고요 아 그래요? 그럼 뭐 이왕에 이걸로 하시지 이걸로 글쎄요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시죠 이걸로 하시죠 네 그럼 많이 파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? 계산을 하셔야지 계산을 아니 계산 끝났잖아요 끝났다니 이건 천 원이고 이게 이천 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에이 그러게 말이에요 계산 천 원 더 주셔야지 이게 천 원이죠? 네 천 원이요 아까 제가 얼마 드렸어요? 아까 저한테 이거 값 천 원 줬죠? 그래요? 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? 이거 합치면은 이천 원이죠 이게 얼마예요? 그거 이천 원이요 그럼 계산 끝난 거 아니에요? 요거 이천 원고 아 네 이제 끝났습니다 아유 참 장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계산 늦어서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네네 그러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아 나 계산을 제거하고 있어요 요거 이천 원 요거 이천 원 이거 내가 미쳤잖아 다 마늘 양념을 넣어 내가 끓인 하이면 속이 춘춘 아 여보 하이면 끓어요 또 마저길 맛있게 산림하이면 또 마저길 맛있게 산림하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